이번 시간에는 Content-Aware Move 툴의 활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택한 영역의 이미지만 다른 위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Content-Aware Move 툴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모드는 Move를 선택합니다. 사진 오른쪽의 인물 주변을 클릭하고 드래그해 셀렉션을 그립니다. 셀렉션을 약간 더 오른쪽으로 드래그해 선택된 이미지를 이동합니다. 엔터를 누르거나 또는 컨트롤 패널에서 Commit Transform 체크마크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남자가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택한 영역의 이미지를 원하는 위치에 복사해 보겠습니다. Content-Aware Move 툴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모드는 Extend를 선택합니다. 인물 주변을 클릭하고 드래그해 셀렉션을 그립니다. 선택된 인물을 사진 왼쪽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엔터를 누르거나 또는 컨트롤 패널에서 Commit Transform 체크마크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인물이 왼쪽 공간에 자연스럽게 복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Content-Aware Move 툴은 사진 주변을 인식하면서 선택한 이미지 영역을 이동하여 사진을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편집해 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포토샵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포토샵을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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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